당신 멋져 당신 멋져 가수 승신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오늘도 당신 멋져야 당당하게 심신하게 멋있게 처주며 살자 내가 이긴 듯 무엇 할 소냐 남는 밤 당신 화난 얼굴 한 번 이기고 두 번 쳐주면 잘했다 생각했는데 한 번 이기고 열 걸친대도 아무런 소년 없더라 당당하게 심신하게 멋있게 처주며 살자 그래야 당신 멋져야 내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먼저 패턴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첫 음 잡는 것도요 첫 음 잡는 것도 코러스가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첫 음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첫 음을 코러스가 끝나는 그 음을 잘 기억해서 바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할게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오늘도 당신 멋져야 자 스타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8분 음표가 많고요 4분 음표도 만만치 않습니다 16분 음표는 보이질 않아요 자 이 노래의 포인트는 8분 음표라기보다는 당김음이에요 아직까지 이 4마디에서는 당김음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준비 자 자자자자자자자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오늘도 당신 멋져야 당신 멋져야 저야에서 야가 당김음입니다 자 이제 슬슬 이 노래의 포인트 당김음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도 음 잡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오늘도 당신 멋져야 오늘도 당신 멋져야 당당하게 신신하게 멋 멋있게 저 저주며 살자 당 당당하게 자 당당하게 개가 당김음 신 신나게 개 이거 꺾이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신 신나게 자 이 개도 당김음 멋 멋있게 멋있게 있게 여기도 당김음 당김음 저 저 저주며 살자 해서 저주면만 살자 여기는 당김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가 반박자 늦게 소리가 납니다 자 당 당당하게 당당하게 당겨 신 신나게 당겨 멋 멋있게 당겨 저 저주며 살자 내가 이긴들 당겨 무엇할 소냐 소냐 남는 건 당신 화난 얼굴 자 당김음 당김음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긴들 당김음 무엇할 소냐 소냐 소냐인데 소냐 이게 좋아요 무엇할 소냐 즉 소냐를 같은 음으로 해서 냐 를 내리는 거예요 남는 건 당신 화난 얼굴 화난 얼굴 그래서 굴 굴도 당김음이고요 여기도 쿨 꺾이를 넣어주시면 더욱 맛있어요 내가 이긴들 내가 이긴들 무엇할 소냐 남는 건 당신 화난 얼굴 처음부터 자 차등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오늘도 당신 멋져야 단단하게 신 신나게 멋 멋있게 처 처주며 살자 내가 이긴들 내가 이긴들 무엇할 소냐 남는 건 당신 하나 넓은 하나 넓은 한 번 이기고 두번 쳐주면 두번 쳐주면 두번 쳐주면 4분음표 8분음표 한번 이기고 고 고 당김음 두번 쳐주면 두번 쳐주면 주면 자 한번 이기 역시 4분음표, 8분음표 당김은 잘했다 생각했는데 잘했다 생각했까지 같아 4분음표 얼마나 쉬워 잘했다 생각했는데 대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김은 싱거펜션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준비 한 번 이기고 두 번 쳐주면 잘했다 생각했는데 한 번 이기고 열 번 친대도 아무런 소용 없더라 아무런 소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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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더라 유일하게 꺾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16분음표가 보입니다 아무런 소용 없더라 준비 한 번 더 한 번 이기고 열 번 친대도 열 번 친대도 아무런 소용 없더라 한 번 더 한 번 시간 쉰 신나게 멋 멋있게 쳐주며 살자 그래야 당신 멋져야 잊어 다 똑같아요 당당당당하게 쉰 신나게 멋 멋있게 쳐주며 살자 내 이긴들 무엇 할 소냐 남는 건 당신 화난 얼굴 당겨 한번 이기고 당겨 없어요 두번 쳐주며 당겼어요 잘했다 생각했는데 눈대 당겨 한번 이기고 당겨 열 번 침대도 아무런 소용 없더라 아무런 소용 없더라 당신 멋져 그래야 당신 멋져야 당신 멋져 당신 멋져 타임이야 당신이 내게 당신이 뭐예요? 당신의 멋져 당신이 왜 당신이 왜 당신이 왜